식후 30분 후에 먹으라고? 개소리만 그냥 먹어 아 뭔가 너무 빨리 먹으니까 속이 이상한데? 껴수님 감사합니다 200개째 감사합니다 밥이랑 약먹어야 돼서 밥 좀 빨리 먹느라 못 읽었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봐야돼? 드라마 보고와 그럼 드라마 보고와 밥 먹으면 내가 둔해진다고? 포방감 때문에 그런가? 어제 1000개 쏘신 분이라 안하냐고? 어제 1000개 쏘신 분은 왜 안들어오지 그러고 보니까? 같이 듀오 하기로 했는데? 4연승 미션 하기로 했잖아 일단 한판 하면서 손 풀고 있어야지 그래야 4연승 확제 왜 안들어오지? 춘천 신재형 맞지? 왜 안들어오지? 예 첫판이야 첫판 베인하고 아이디 바꿔서 하면 되지 아이디 바꿔서 하면 되지 아 야 쟤 투탑 진짜 못한다 베린한테 들기하는 쥔야? 하긴 잔다니까 스킬을 안써? 이거 포턴만 달아도 내가 질 수도 있는건데 오늘은 좀 빡캠 해가지고 좀 클라스 있는 게임을 좀 해야겠어 좀 클라스 있는 게임을 좀 해야겠어 좀 클라스 있는 게임을 좀 해야겠어 이거 일부러 딜교환 좀 해줘야돼 그냥 뒤에 판테온 있거든 갱각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애 판테온 ㅇㅋ 야 베인한테 이렇게 경제당하면 진짜 게임하기 싫을텐데 네 아 베인 초상화 극혐이다 이거 아 근데 진짜 못한다 쟤 왜 베인한테 지냐 쉴드 받고 브라운 뭐 안하고 있는데 뭘 롤을 접어 한 번도 롤을 접은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시에 차이 봐라 이거 어떡하냐 베인한테 져가지고 땡겨야겠다 춘천친지형님 오면 말씀해주세요 그 분 오면은 어? 기호하게 라인 땡겨야겠다 아 미드도 이기고 이거 쉽게 끝나겠는데 이거 라인 땡겨서 죽여야겠다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너무 빨리 들어갔어 미니언 좀 죽이고 들어가지 이러면 죽을.. 0으로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강의 방송 보고 플레드 알았어? 잘했네 잘했어 그건 강의 방송 보고 단게 아니라 니가 단거야 강의 방송 보고 단 니가 잘하는 거지 지배 가는 거야 이걸 그냥? 지배 가는 거야 이걸 그냥? 지배 가는 거야 이걸 그냥? 예 그냥 갔어 지배? 이상한 새끼네 이거 10적이랑 50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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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적.. 50적.. 50적.. 나이스 아, 첫판부터 너무 잘 풀리는데? 아, 첫판부터 너무 잘 풀리는데? 이거 템 어떡할거야 이거? 어떡할거야? 첫템, 어? 어떻게 막을거야 이거? 이거 안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잠도 들겠는데 잠 좀 깨워줘라 제발 아, 리리님 어서오세요 야 잠 좀 깨워줘라 잠 좀, 누가 아 나 한 6시간 잤어 3시, 3시에 잤으니까 잠이 하도 안와가지고 3시에 자가지고 9시 반에 일어나서니까 10시간 반 잤어 네, 4시 반씩 10시간 반 잤어 오늘 끝난 8시 반 으아 하핫쌍 너 무리했어 야 풀피 대 풀피였는데 타워 앞에서 싸웠어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심했다 내가 이거 너무 상대 좆밥치고 폈어 내가 너무 무리했다 이거 너무 상대 좆밥치고 폈어 근데 님들 여기 다이아3이에요 여기 다이아3이야 다이아3 너무 좆밥치고 폈다 근데 내가 템이 앞서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할만했어 내가 이렇게 베인한테 이렇게 지면은 진짜 게임 접고 싶을걸? 진짜로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서포터 타게되고 그냥 게임 접고 싶을걸 진짜 딴 것도 아니고 베인인데 자기도 이제 다이아3 좀 어? 좀 이제 하는앤데 자기도 이제 다이아3으로 이제 좀 학교에 잘나가고 주변에서 이제 잘한다고 인정도 받고 이제 부실굴가서 양악하면서 여자도 좀 꼬셔보고 응? 다 했는데 베인한테 쳐발리면은 좀 좆같이 뭐 뭐 실드를 타워해줘 이렇게 내가 다이브 할거라 생각하나? 와이씨 신 신가 실패를 타워해주고 그래 왜? 너무 사리는거 아니야 니네? 도쿠 야 잠깐만 쟤까지 오면 안되지 출근한 며까지 오면 안되지 아이씨 아이씨 너무 애매한데? 나이스 아이씨 너무 애매한데? 아이씨 야 빼자 야 우리 너무 심한거 같애 애들 다 나랑 비슷한데 성격이 아니 애들이 왜이렇게 호전적이야? 애들 다 내방송 보나? 나랑 성격이 다 비슷해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해버려서 여기 적정근에 싸우는 경우가 어딨어 어? 원래 져야되는데 이거 뭐야 아 이런 오석현이라고? 아 이거 다 내려왔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얘네들 이러기 힘든데 어흑흑흑흑 아 오늘 몸이 너무 치푸우우우드융한데? 아 집에 이씨 갔으면 바로 도착했는데 아까 끊어가지고 이씨 밥 안말아 먹었어 애끼야 사라 먹었거든 흠흠 아 자 잔나 Q랑 트타 궁 너무 짱이 나는데? 브라함이 좀 막아주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막 믿고 막 궁쓰고 막 달려갔는데 근데 존나 뛰어지고 밀려지고 너무 비참하잖아 나만 어? 아니 나 믿고 들어갔는데 이러면 너무 비참해지잖아 그럼 궁쓴 내가 벌레가 되잖아 막아줘야지 막아줄줄 알고 들어갔는데 존나 수치스럽네? 존나 벌레 된 기분이야 트위스타나 궁을 어떻게 빼 이 쌍놈새끼야 아앜 하아 진짜 ㅎㅎ 야 너도 일로와 너 죽었어 아 진짜 포기해 포기 안한대 알아 잡아라 처음일거야 아 장난 진짜 빠르다 신발도 없어? 근데 400이야 이송이? 진짜 빠르긴 빠르다 야 대단하다 잔나 진짜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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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이네 첫판이라 그래 우리 좀 해야돼 원래 첫판에 손 풀어주려면 으아 세조하니꺼 맞으면 죽어 피해야돼 나이스 아 카다덴이 좀 잘 컸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댔네 안 돼 방금 내가 카다덴은 앞으로 나오게 만들고 브라함 들어갔는데 그새 또 궁이 도네 그게 그새 돌아 야 세조하니스킬은 눈 따게 지니까 무빙해서 피하는거고 카다덴을 어떻게 피해 아이씨 얘네들 이상하네 흑 헣 어디 가 흐어 포탑을 파견했음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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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렇게 쎄? 아이씨 왜 여기 상대만 빨리 오는거야 우리팀이 먼저 보고있었는데 피가 두개있었는데 여기 어? 여기 피가 두개있고 여기 다있었는데 틀린다며 짤리고 말이 됩니까 이게? 파다딘 뭐야 저거 마방템 좀 가야되나 저거? 족가 뭐 마방템이야 아 불용 먹고있었냐? 아이 그래? 아 미안하다 아이 나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길래 아 여기 핑하를 위해서 여기 핑하 깔아놓은걸로 애들 낚시하는구나 그래서 모여있구나 날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빨리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 불용이었어? 아 미안하다 야 너무 이기적이었다 미안하다 아 나 왜 저기 옹기종기 모여있나 했지 불용이였구나 얘들아 근데 이기니까 너무 싸우지마 괜찮아 이겨 게임은 이겨 내가 이겨줄게 너 흥분하지마 내가 무조건 캐리하니까 내가 무조건 캐리하니까 때려줄게 훈부하니까 이겨전 강로는 계속 OP지 브라움이 봐줘야 되는데 이거 혼자면 이길텐데 세즈완이 있을거라서 세즈완이 없네 그럼 밀어야지 올라갈까? 쓰린 다음에 오면 이거 잡아, 잡아도 될거 같은데 위에 다 있는데 애들 여기로 올거 같은데 여기로 올거 같지 않냐? 안와? 안 내려오는데? 안 내려와? 그럼 밀어야지 끝까지 안 내려오네 끝까지 안 내려오네 끝까지 안 내려오네 끝까지 안 내려오네 이거 개이득이야 틀린다면 궁 빼고, 트리타나 부르고, 타워 밀고 어? 이제 궁 없잖아 이제 죽었지 뭐 봤냐 방금? 스턴 거는거? 나이스 됐으~~~ 잘했다 브라운 아.. 몸이 몸이 왜 이렇게 츄 목work하지 laughed 머리 왁스를 왜 써 내가 딱 봐도 지푸을 풀러가지? 머리 왁스를 왜 써 내가 딱봐도 아무것도 안 쳐바른거 같지 않냐? 딱봐도 동네 찐따 같은데 뭔 개소리 하는거야 씨발 뭔 왁스야 놀리냐? 개새끼가 주차 이씨 피를 뭐하러 채우고가 가서 채우면 되지 여기서 뭐하냐 쟤? 쟤가 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쟤가 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쟤가 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완벽해 춘천신정님 안오시나? 오늘 하기로 약속했는데 10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10시 40분인데 지금 44분이나 지났는데 안오시네 오셨어요 혹시? 중계방도 안생겼는데 내가 본방 정원을 5천명으로 늘려놨거든 그래가지고 중계방도 안생길텐데 안오셨네 아직도 뭐야 왜 이렇게 안와 어? 본께 가로 가쁘자고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야 너 내 본께 점수 다 깎아먹으려고 적정했어? 어? 애끼야 미쳤어? 베인 한판 했다고 본께 가자고? 어? 베인 한판 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맘사하다고 했네 하이씨 뭔가 욕같다 미안하다 오타야 오타 어 소모가 안괜찮지 뭐 좀 기다릴까? 그냥 할까 고맙습니다 마이 다 네